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때 개인연금 준비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전편에 이어 후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편에서는요, 우리의 노후생활비는 부부의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영위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너스 개념으로 노후생활비를 보다 더 풍족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기본적으로 개인연금 가입할 필요가 없고 은퇴준비 별도로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동안 은퇴 전에 충분한 투자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은퇴자산은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말고도 연금저축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보통 사람들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가입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목적은 연금도 수령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금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매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가입함으로써 세액공제는 물론 노후에도 연금수령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매월 34만원씩 연단이 400만원씩 15년 동안 납입을 한다. 그러면 은퇴시점에 약 6천만원의 연금준비액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15년 동안에 또 세액공제로 매년 66만원을 환급받고 전체적으로 990만원 정도를 환급받겠죠? 그리고요, 6천만원을 기초로 해서 매월 20만원 내외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40만원이 되겠죠? 물론 20만원, 40만원은 65세 시점이다 보니까요. 15년 전 현재 가치로 물가상승률을 2%로 할인한다면 15만원 정도가 되고요. 맞벌이인 경우에는 약 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금저축에 이어서 노란우산공제도 가입한다면 나중에 충분히 연금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요, 자영업자들이 퇴직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가입간에 연단이 최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면서요.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함으로써 준비될 수 있는 연금액도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영업자가 15년 동안 월 45만원씩 가입을 한다. 그러면 15년 뒤에는 1억 1천만원 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득공제로 1,238만원까지 환급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억 1천만원의 연금준비금을 토대로 해서 매월 37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15년 현재가치로 할인한다면 매월 28만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부부가 같이 가입한다 그러면 56만원 정도가 되겠죠? 다음으로 준비될 수 있는 은퇴자산은요, 주택연금 내지는 주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택이 없다면 이러한 것은 없겠죠? 하지만 주택이 있다면 충분히 은퇴자산으로서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서요, 주택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주택을 임대해서 매월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득 중에서 임대소득이 있겠지만 그것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요, 주택연금을 가지고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4억원이다, 그러면 65세 때부터 매월 101만원을 종신토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속받는 주택이 있었다, 두채다, 그랬을 때 매월 202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노후자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퇴자산에 편입될 수 있는 것은 농지연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골에 전답이 없다면 이것은 받을 수가 없겠지만요, 시골에 전답이 있다면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2020년도 기준으로 농지연금 평균 수령을 알아보니까요, 매월 105만원 정도를 종신토록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노후생활비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별도의 은퇴준비나 개인연금 준비 없이도 우리의 노후생활은 충분히 영위할 수가 있는데요.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그래서 근로자는 계속적으로 근로를 해야 되고요, 자영업자도 폐업하지 말고 계속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근로자가 노후준비자금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자산들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50에서 260만원 내외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호뽈이인 경우에는 85만원, 맞벌이인 경우에는 170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요, 한 채일 때는 100만원 내외, 두 채일 때는 200만원 내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골에 농지가 있다면 연금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자금도 알아봐야 되겠죠? 국민연금 부부가 가입했을 때 150에서 260만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노란우산공제, 28만원에서 56만원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요,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확보가 불가능하겠죠? 농지연금도 혹시라도 부모님이 남겨둔 전답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 충분히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 과연 개인연금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고 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준비자금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인연금은 필요 없으나 투자는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평생 비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인별로 가입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비가세라고 하는 것은 최고 49.5%의 세율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액을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액연금을 통해서 가입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은퇴준비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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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